XSFM입니다. I, D, W, K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XS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옆에는 윤세민 에디터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실이 금요일 토요일 방송 모두 준비되어 있고요. 네. 네, 헬마우스 코너로 할 거고요. 이게 딱 어제 조성조 소장님이 말씀하신 뭔데요? 가까운 디스토피아. 아, 그렇죠. 그 예고편. 네. 본격적인. 이루어진 디스토피아. 네. 네, 프레젠트 아포칼립스. 그렇죠. 네. 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디스토피아를 불러올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말이에요. 더더욱이 제가 2012년에서 16년 이런 때만 해도 점잖은 말을 더 배우려고 애를 많이 썼었어요. 15년, 14년 이런 때 그 아저씨의 최초의 팬들이 저한테 지적하던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메시지가 많이 좀 진중해졌다. 이건 문제다. 장사가 안 되지 않겠느냐. 옛날 같은 시원한 맛이 없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전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저도 어떤 게 옳은지 몰랐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매일 같이 배운다는 생각으로 말을 좀 더 순환시켜 보려고 애를 써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가 맞은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확실하게 알겠어요. 메시지가 가장 센 사람이 이기면 그게 디스토피아입니다. 그렇죠. 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독일 삼백주요모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백주요모 뷰틴, 이달의 피씨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지복콕 김치, 두유는 원래 이맛 온 두유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요모? 뭐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요모 콩도 첨가물도 모두 국산. 두유는 원래 이맛 온 두유 데일리라이트 맥주요모 광고입니다. 제품의 소개를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습니다. 작년부터 재구매에 재구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산물령 조기 품절, 폭풍같은 재입고 무늬 등 데일리라이트 맥주요모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들은 이리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리하여 가정의 달을 맞아서 데일리라이트 맥주요모가 10% 할인에 들어갑니다. 네, 데일리라이트 맥주요모는 정말 할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둬도 엄청 잘 팔리거든요. 재구매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고객에게 받은 사랑, 그냥 낼름 드시면 되겠느냐라는 임현상 PD님의 강건에 행복한 눈물을 보이면서 할인 이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에 못하겠죠? 저희가 할인 이벤트를 한다고 기업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 할인 이벤트들이 임현상 PD님이 전화기를 붙들고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 달에 무슨 이벤트가 있는데 어떻게 할인 좀? 네. 어버이날 부모님 선물로 좋은데 특히 중장년층이신 어머니에게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여기서 효과란 이제 유도용어죠. 네. 네. 핀폴 대신에. 그렇습니다. 좋아하실 겁니다. 네. 저희 어머니도 좋아하셨거든요. 그럼요. 액세스몰에서 가정의 달을 준비하세요. 가정의 달을 준비하십시오. 헬로우 동제들 가짜뉴스를 헬로우네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무역감을 주고 시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유포자수는 너무 많고 그 새끼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까.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헬마우스 코너 4월에 다시 열렸습니다. 헬마우스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광고 영업을 하기가 쉽지 않아진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버티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구독자분들이 멤버십으로 많이 가입을 해주세요. 유튜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다다리 멤버십 유료 구독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신문 구독을 하듯이 그렇게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이 저희가 수천여 명 있다라고 약간 블러핑을 해서 실제로 수천여 명이긴 한데 2천 명이냐 7천 명이냐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럼요. 그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1,100명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채널들은 사실은 광고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렇더라고요. 해보긴 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헬마우스 채널을 보고 있으면 되게 못해요. 장사는 고자에 가깝다. 광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번에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지난 4대 천왕의 1대 천왕 신의 한수 채널을 가끔 들어서 보는데 최근에 이분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뭔데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집행하는 광고비는 광고 영상이 플레이가 돼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신의 한수는 지금 노란 딱지가 많이 붙어서 차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적인 제가 늘 강조하죠. 한국에서 제가 개발한 콘텐츠 내부 광고를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거 뭐지 갑자기? 신의 한수의 얘기를 한참 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이번 총선은 다 조작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한참 하시다가 갑자기 말을 끊더니 노경을 옆에서 조작 없는 노경 그러면서 아 이게 싸게 나왔다면서 이게 불편이 좋다면서 그게 이제 다른 회사의 상품인가요? 아니면 자체 제작인가요? 이게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 알씨를 벤치마킹을 하신 것 같아 보니까 아 이 세계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제품이긴 한데 신의 한수에서 특별 제공해드린다. 아 이걸 보면서 아 이벤트 담당자가 들어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팔리겠다. 신의 한수가 옛날에 박정희 동상으로 자체 제작을 한번 해본 다음에 지금 그 알씨를 유승근 피디님이 매년 옷을 만들 때마다 느끼는 거거든요. 자체 제작을 하다간 회사가 망한다. 그렇죠. 자체 제작은 너무 많은 역량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거 별로 남지도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 이분들이 이것이 새로운 시장이다 라고 느끼셨는지 갑자기 홈쇼핑을 하셔가지고 그 알씨를 생각이 났다. 자구 노력이 돼요.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메시지만 좀 이상하지 않으면 노후 직업으로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네. 메시지가 이상해서 저희가 건드리는 거죠. 네. 근데 오늘은 노인네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 이제 어르신들 채널을 이제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이제 극우 유튜브 내지는 우파코인 털임범들의 세계를 딱 둘로 갈라본다면 일종의 이제 동쪽과 서쪽처럼 젊은이들 노른 벽파쯤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뭐냐면 신진 세력들 신진 세력들이 주로 30대 초반에서 넓게는 30대 후반까지 형성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이제 게으르게 좀 요약을 하자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굴러가는데 네. 중학교 이제 사회 시간을 배우죠. 그렇죠. 시장이 형성되는 곳에 곧 공급이 있고 그럼요. 그 시장을 발견한 시장 개척자들 프론티어들 그렇죠. 초반에 걔네들이 돈을 땡기게 된다. 초반에 확 땡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서부 개척 시대에도 네. 역마차를 처음에 타고 초반에 갔던 사람들이 에이커를 넓게 이제 장악을 했듯이 네. 이쪽 세계 극우 유튜버들의 세계에서도 초반에 들어온 시장 개척자들 근데 기차 다 뚫리고 도로 다 뚫리고 난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늦었어요. 레드오션이 되거든요. 네. 지금 이 시장도 상당히 레드오션 화 돼가지고 초반에 들어온 친구들만 재미를 쏙쏙 보고 있는데 그 재미보고 있는 친구 둘 그래서 4대 천황 중에서 남은 두 명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가 하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방송을 하고 나서 제가 굳이 그 말씀을 구분을 해보자면 한국의 수구 세력을 구분할 때 냉전 수구 세력하고 시장 수구 세력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냉전 수구 세력이 먹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원책류가 그냥 귀여운 것만이 아니라 메시지에 설득력도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전원책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웃겨가지고 모든 이야기를 물꼬를 틀어서 안보로 넘어가던 사람들 지금은 그냥 망합니다. 안보 얘기하면 하품 나옵니다. 거체계 유학하면 빨갱이로 모든 얘기가 끝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굳이 따지면 지난 상편에 나왔던 분들이 좀 더 가깝고요. 그렇죠. 원래 잘 팔리던 상품, 초코파이. 그렇죠. 해피라면. 그렇죠. 오늘은 몽쉘. 시장 수구 세력이라는 친구들은 90년대 후반 이후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더 이상 빨갱이 타령이 먹히지 않으니까 그거 너머에 있는 공산주의, 자본주의의 대립항으로 놓으면서 결국 빨갱이긴 한데 약간 틀어서 한국은 자본주의, 걔네들은 그걸 헷갈리긴 합니다만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헷갈려서 혹은 일부러 섞어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우리는 이런 어떤 한국의 시장 자본주의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이다를 강조하는 친구들이 젊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재미있는 게 똑같이 태극기 저는 태극기 광화문의 아래에 있는 하부 정도라고는 봅니다. 가까운 브랜치예요. 그래서 자유수호를 외치는데 노론 쪽이 외치는 자유는 체제. 그렇죠. 소론 쪽이 외치는 자유는 노동개혁? 이런 거죠. 프로파간다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욕망에 가깝고요. 와, 진리네요. 그런 솔직한 욕망에 올라탄 친구들이 이 시장을 개척을 할 때 리소스로 활용한 것이 혐오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혐오의 어떤 시장성이 있다는 걸 확인한 이 알라들이 돈을 보고 뛰어든 게 젊은 우익 유튜버들이고 그래서 제가 얘네들을 우파 코인 터리범이다라고 지칭하는 것도 시장 세력의 지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얘들이 시장의 자리를 잡을 때 제가 어디서 인터뷰할 기회만 있으면 항상 얘기하는 게 음머 공식이라고. 자, 이 단어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날입니다. 이번 주가. 음머.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번 시간에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 3년 전, 4년 전, 길게는 5, 6년 전에 본인 페이스북 타입라인에서 한 번씩 보셨어요. 한 번씩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사람이 좋아요를 누리기 때문에 한 번씩 보셨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페이스북에 유명했던 페이지 중에 유머 페이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유머는 별로 없고 혐오만 있는 거기서 활동, 그 페이지를 운영했던 친구가 음머라고 스스로를 이걸 쌍기억을 밑에다가 써서 유 대신에 쌍기억을 써서 음머 혹은 윽튜브 이렇게 쓰는 친구가 그런 어떤 시장의 가능성을 만들어낸 그래서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주로 유머 페이지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김치녀 타격이라는 방식을 자주 사용했던 그래서 여성 혐오를 아주 기술적으로 풀어내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범위하게 아주 인기 있을 만한 소재인 게 이 대전제를 보셔야 됩니다. 평등에 대한 반대, 평등에 대한 혐오 이것은 사실 진보보수 중도 가리지 않고 어디에나 퍼져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우리가 90% 이상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라 아주 늦게 파악하게 된 인종 혐오란 어떻게 일어나는가 나는 매우 못된 새끼고 인종을 혐오하고 다니는 놈이다 이런 게 아니죠. 사람들이 옹기종기 일반인들이 모여가지고 저 인종은 저런 나쁜 얘기를 한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 저런 나쁜 풍습을 가지고 있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 이게 이제 선한 시민들이 모여서 인종 혐오나 무언가를 혐오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러한 평등 반대와 혐오는 인기 있기가 너무 좋고 유튜브를 처음 만드는 조심자들에게도 아주 다루기 쉬운 아주 다루기 쉬운 왜냐하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요. 누구 어떤 혐오할 대상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을 최대한 자기들끼리는 재밌게 조롱을 하면 된다라는 어떤 공식을 처음에 확립한 사람이 그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뉴스 유튜버들이 혐오의 소스로 삼는 대상들을 보면 아주 뻔하죠. 사실은 장애인 혐오, 호남 혐오, 특정 인종 중국이나 동남아시아권의 특정 인종 혐오 저개발 국가들을 가난하겠다고 혐오하는 그런 정서, 노인층 혐오 결국 다 뭐냐면 약자 혐오로 수렴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한 사람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시장주의 안에서는 이거는 약육강식이니까 탈락해야 된다. 그렇죠.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혐오하거나 억누르거나 비웃는 거는 우리의 권리다라는 어떤 인식을 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혐오의 장사가 주로 어떤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를 먹이로 해서 지금의 20대 청년층들 내지는 30대 초반까지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특히 취직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갖고 있는 불안의 심리를 이용해서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약자를 가지고 논다. 그럼 그거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다 강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약자인 사람들의 박탈감을 가지고 휴지를 말한 다음에 코를 살살살살 계속 간지럽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재채기가 나오도록.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나성통신이 늘 도움이 많이 됐던 게 한국인들, 나성에 사는 한국인들 사회에서 보통 많이 퍼져 있는 이 얘기 있잖아요. 우리 말고 나중에 들어온 이민자들 좀 더 혐오하는 어렵게 산 사람들이 혐오에 쉽게 도치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의 어떤 심리의 기저에 깔려있는 사실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다 문명인이고 지성인이니까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비웃거나 나 대신에 희생을 시키려고 하거나 이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 문명인들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은 솔직하지 못한 것이다. 라면서 전복을 시도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음모 같은 이런 어떤 선도자 얘네들은 혐오에 부적을 써주는 혐오 영안도사다. 그래서 그 기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혐술인. 그 저기 종을 딸랑 하고 치면 혐오들이 관해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강시처럼. 그래서 강시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다구리를 치는 이런 패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혐오의 네크로멘서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혐오의 젊은 선구자가 오늘 사대천왕의 일원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육츠브라는 친구다. 좋습니다. 말하자면 이 업계에서 혐오의 가능성을 발견한 콜럼버스다. 그렇죠. 그래서 더 가보자. 그렇죠. 혐오가 더 있을 거야. 온라인 혐오의 대륙이 사실 일배 같은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있었는데 사람들이 기왕이면 할 수 있으면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었던 그 혐오의 대륙을 재발견한. 그래서 혐오의 원주민들을 군대로 육성한. 그런 친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혐오 대항해를 통해서 혐오의 신대륙을 발견한. 유튜브에서 혐오의 대항해 시대를 개척한 그런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짧게 요약을 드리자면 청년 극우 유튜브계의 선구자이자 검은 실세다라고 제가 육츠부를 요약을 하는데 한때 이 친구가 지난해 초까지 56만 정도의 구독자를 순식간에 정말 그야말로 반년도 안 되는 사이에 끌어모아서 하프밀리언. 어려운 일입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실제로는 원래는 훨씬 더 갔을 거라는 게 당연한 전망이었는데 유튜브에서 저거는 안 되겠다. 유튜브가 정신을 찾았죠. 유튜브 회사에서 얘를 영구정지 결정을 내려서 쫓아냈습니다. 마치 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게 콘텐츠를 잘 들여다본 다음에 육튜브를 영구정지시킨과 동시에 부사장이 박막려 할머니를 만나러 갔죠. 그렇죠. 이게 유튜버들에게 준 메시지죠. 그렇죠. 이런 걸 하라고 이놈들아. 이런 거 하지 말고. 구글에 이제는 사실 잊혀지는 어떤 모토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괴물이 되지 않겠다. 그렇죠. 잠깐 그런 정신을 차렸던 그 시기에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구정지결정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유튜브의 수많은 채널들 중에서 영구정지결정을 받는 수준은 웬만해서는 안 당합니다. 그래요? 웬만해서는 구글은 법무인력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채용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유튜브의 기본 모토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당하는데 계속해서 포르노를 올린다든지 성인물을 완전 특화된 채널로 만든다든지 걔들이 제일 쉽죠. 자르기는. 그렇죠. 아니면 범죄 영상을 올린다든지 이런 폭력성이 극단적인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 웬만하면 잘리지 않는데 얘는 안 되겠다라고 했었던 그런 어떤 불명의 상징이에요. 연구결정이라는 게. 이제 멀쩡히 앉아서 말하는 놈 중에 처음으로. 그렇죠. 그렇죠. 입체적으로. 한국에서는 정말 상징적으로 얘가 잘렸거든요. 그 수준이었군요. 엄청납니다. 근데도 이 친구는 이제 연구정지결정을 일종의 연구결반처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데 리타이어드라는 표현에서는 맞아들어가네요. 은퇴를 당했지만 여기서는. 본인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라는 건데 물론 특별하긴 하지 네가 특별하게 이상한 거긴 한데 그래서 이제 영원히 유튜브를 할 수 없게 된 비운의 유튜버다. 그렇죠. 이젠 그렇게 됐습니다. 유튜브 본사에서는 그게 제가 기억하건 인류의 해악이 되는 콘텐츠를 그렇게 판정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진짜 못 봐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 방송 청취하신 분들이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와 구글은 정말 무시무시한 회사라서 귀신같이 구라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한 번 연구결정이 된 사람은 찾아내죠 또. 정말 온갖 방법으로 다 복귀 시도를 해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그래요? 무시무시할 정도로 찾아냅니다.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약간 공무원 조직처럼 돌아가는 모양이에요. 약간 편차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틀 만에 잘리고 어떨 때는 한 달은 넘겨 걸려요. 그런데 당연히 다른 사람 아이디로 가입하고 여러 가지. 이 친구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워낙에 한때 잘나갈 때 정말 달에 2천만 원 이렇게 벌던 어마어마한 수입을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억대 연봉자가 된 거죠. 느닷없이. 벗으면 지금 더 벌었을 거예요? 더 벌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계의 대도서관이 됐을 거예요. 대도서관 선생님 죄송합니다. 페이스북에서도 엄청 벌고 있었고. 대표적인 인물. 고양이도 없는데 큰 히어로지만큼 벌었다. 그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맛을 못 잊고 계속 유튜브로의 복귀를 시도하는데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하면서 처음에 이 친구가 육튜브로 성공을 할 때 하회타를 쓰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소위 가면 유튜버의 시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잘리니까 그다음에는 온갖 가면을 쓰고 나왔는데 고양이 가면을 쓰고 그게 무슨 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일본 남자라는 채널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그거는 심지어 이제 일본 유튜브 계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했어요. JP 주소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본 거군요.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요. 온 세계를 돌며 뒷문을 찾았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일본 남자 시절에는 방송을 시작하면서 처음 하는 얘기는 하지 맨마실대 라고 진짜로 했었는데 어이 저X 뭐지? 근데 곧 잘렸고요. 그거 외에도 저희 이 친구의 키치적인 어떤 코드라는 게 약간 하류문화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노가다 김씨라는 채널도 만들었었습니다. 꼭 보면은 이 흰손들이 극우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할 때 센 척을 그렇게 해요. 그럼요. 코드를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가면에 선글라스에 노동현장에서 쓰는 안전모를 쓰고 나와가지고 가상으로 해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목소리를 변조하고 별짓을 다했는데 정말 귀신같이 다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변조한 건 또 어떻게 들켰을까요? 안되긴 안되고 느리긴 느리고 충분히 고민해보았지만 나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 컴스테이션에 들려주십시오. 저희가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지만 당신과 함께 고민해볼 의지는 있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했어 빈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한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땐 콕 집어 콕 근데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이 친구를 추적하다 보니까 그거는 못하더라고요. 일태면 자기 대신을 내세워서 말하자면 자기가 대본을 거의 써주고 편집을 다 하고 일종의 프로듀스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채널이 따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도 활동하는 그럴 수는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그게 드러난 채널이 없어요. 말하자면 그거까지도 유튜브가 혹시 찾아갈까 봐 겁을 내는 건지 아니면 저의 어떤 추측으로는 그렇게 했다가 배신당할까 봐 그게 중요합니다. 혹시 미래한국당을 창당해볼까? 그렇죠. 생각했는데 안 된 거예요. 내가 대본 게 한손경우 어떡하지? 이런 친구들은 항상 남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주도권을 지고 계속 시도를 하다가 계속 막혔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이 친구를 중요하게 꼽는 이유는 심지어 현재는 유튜버로 활동하는 사람도 아닌데 중요하게 꼽는 이유는 이 친구가 어떤 우파코인 유튜버 세계의 상징이자 시초이기 때문이고 선지자 현재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제 만들어지는 많은 콘텐츠들이 여기를 레퍼런스로 삼아서 따라가는 교과서 그렇습니다. 그게 예전의 교과서를 지금도 참조해서 그 친구들이 만든다라는 것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현재도 지침을 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얘기는 몰랐습니다. 이쪽 세계에서는 극호사단이라는 그게 뭐예요? 공포의 외인구단 같은 게 있습니다. 극호사단 극호라는 친구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윤서인이라는 유명한 유튜버가 있죠. 근데 왜 극호예요? 그분의 코에 관련해서는 물론 외모에 관련된 거라서 직접 묘사를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명이 있군요. 저는 극호를 그냥 소리나는 대로 쓴 건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코 That knows 입니다. The knows The knows 그러니까 이것도 심지어 한국 내에서 만들어진 그 놀림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가 그분의 사진이 그 일본 리채넬로 흘러들어갔는데 거기서 붙여준 투채널에서 거기서 붙여준 그 별명이 극호라는 별명이 있는데 극호사단이라고 하는 윤서인 사단이죠. 다른 말로 하면 윤서인의 콘텐츠는 특히 일본 극우들에게는 인기 있을 수 있겠네요. 소문이 났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그런 어떤 일본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걸 만들면 일본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는데 아 역습이 될 줄 알고 네 채널에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얜 뭐냐 돌림당한다 코가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그 코가 된 일본적 표현이네요. 정말 일본적 표현이지 않습니까? 멋이 대단하다. 그래서 그 코사단의 그 코사단의 어떤 정신적 숙주다. 그리고 여전히 그분들과 밀접하게 교류를 하면서 특히 이분들의 교류 수단이라는 게 대부분 페이스북이긴 합니다만 그걸 통해서 콘텐츠가 어떤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어떤 표현 중요한 표현들 최초 지침을 내려주는 그렇죠. 그렇죠. 영상의 맛을 살려주는 독특한 표현 밈 표현들을 이 친구가 주로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떤 연결고리로 삼아서 비슷비슷한 영상들이 제작돼서 유튜브에 올라오게 되는 그 패턴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래서 우파코인 땡기는 데 있어서는 핵심적인 인물이고 일종의 구루다. 그쯤 되면 90년대나 00년대에 조선일보 김대중 정도의 위치인 거예요. 어디이든 사람들 사이에서는. 맞습니다. 그거 좋은 표현이네요. 밤의 대통령. 유튜브계의 김대중. 네. 그러니까 이름 특성상 비유하면 오해할까봐 말을 못 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최근에 우파코인 유튜버들 중에서 안티패밀를 표방해서 처음에는 젊은 청년들한테 인기를 끌죠. 옳은 말을 한다. 처음에 이제 극우든 아니든 그냥 기성의 그냥 일반 대중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걸 참 많이 쓰죠. 정말 많이 씁니다. 이게 특히 20대의 젊은 남성들 30대 초반까지 그분들의 어떤 갈증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실제로. 누군가 좀 저렇게 속 시원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부적을 탁탁탁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배움인 것 같아요. 20, 30대 한국 남성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 어떤 계층의 어떤 사람이어도 좋아요. 그렇죠. 너는 무시당하고 있고 너는 핍박당하고 있어라는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인기를 얻어요. 이게 리퀘트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글로벌 버전으로 확대하면 트럼프가 되는 거거든요. 네가 왜 직장이 없는 줄 알아? 중국 놈들이 다 뺏어가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트럼프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왜 지금 취직이 안 되고 힘든 줄 알아? 여자애들이 가산점 받아가지고 네 자리를 뺏으니까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우파코인 터리범들의 안티패미 코인의 특성입니다. 그 시초가 이 친구였고요. 그렇게 해서 초반에 그걸로 인기몰이를 한 다음에 차츰차츰 그그 프로파간다를 마음을 열어주면 옮겨타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패턴상 처음에 안티패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소위 586 정치인들을 허무하는 그들의 내로남부를 공격하는 그 다음에는 민주당 정권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는 진보 전반 이런 식으로 확산을 시켜나가는 거죠. 이 패턴을 만든 게 이 친구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특히 이 친구가 잘하는 게 뭐냐면 여성의 외모 비하 그거 아주 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저렇게 비열할 수가 있나? 아 대단하다. 저건 진짜 재능이다. 그 저도 이제 대학 나온 지 오래됐고 사회 초년생 이런 거인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어렴풋한 기억인데 보면 외모 비하 잘하는 선배들 옆자리에 술자리가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 재주 있는 사람들은 꼭 있었어요. 정말 악마의 재능 이런 걸 알 수 있겠는데 요즘은 대학 다니시는 분들이나 사회 처음 발 디디시는 분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되게 디폴트 옵션 같았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 외모를 평가하는 것 요즘은 많이 사라졌길 바라는데 근데 이런 걸 잘하는 게 어떤 마음을 긁어주는지는 알아요. 적어도 우리가 많이 보고 살아서 거꾸로 그런 갈증이 있었던 거죠. 말씀하신 대로 2000년대 이후로 한국 사회가 선진화가 되면서 사람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라는 어떤 문화가 확산되니까 그거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나 그래도 돼. 어 야 이게 뭐 문제야 쟤 못생긴 건 사실이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는 거죠. 걔의 선두주자가 얘고 얘가 특히 그거 잘하고 그다음에 잘하는 게 학벌주의 아 그렇죠. 학벌주의 참 좋아하죠. 학벌주의를 곧 능력주의로 등치를 시켜가지고 그렇죠. 발언권이 있는 것은 학벌이 센 사람뿐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아 옛날에 저 02년 대선 때 이제 경선 끝날 때쯤에 되게 유명해진 이회창 후보의 말이 있었어요. 요즘은 고대 나온 사람도 기재하나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저기는 주로 저 학교는 내가 원서를 안 넣을 거라 안 알아봐서 그렇지 사실은 다 이공대만 있나 이공대 나오면 기재하면 안 되나 저는 처음에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었더군요. 아무튼 그런 소리를 막 해도 득표 절반 정도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또 부모님 소환하는 극단적인 욕설을 아주 즐겨 구사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롤 하는 애들은 나도 부모님 소환 많이 하는데 난 돈 못 벌어.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이 친구가 롤 밈을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 굉장히 주요하게 먹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포인트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니 롤이나 여러 가지 글자 채팅만 되는 혹은 글자 채팅 위주로 많이 채팅이 진행되는 옛날식 게임들 아직도 많이 해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채팅방에서 진놈이 막 떠드는 거 그게 대중문화로 옮겨오기를 바랐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저는 그런 느낌은 받았었는데 저희 학창시절 저희는 좀 연식이 있으니까요. 저희 때는 스타크래프트 가지고 이렇게 민화해서 서로 테란이 어쩌고 저쩌고 했던 얘기들이 요즘 친구들은 게임 롤 가지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친구가 그걸 굉장히 잘합니다. 지금 진보 지식인으로 높이 사지는 이런 분들도 옛날에 배틀넷에 있을 때 보면 입 되게 들어오던 놈들 많거든요. 정치인들 그거 깔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배틀넷에서 로그아웃을 하면 정상으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걸 끄집어내와.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런 식으로 주로 외모나 어떤 경제 수준이나 학력이나 이런 걸 동원한 비하형의 저질 유머를 구사한다. 이래서 주로 일배나 디신사이드 같이 인터넷 밈이 많이 발생하는 커뮤니티들 거기를 거의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흡수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화시켜서 굉장히 조립을 잘하는 거죠. 오리지널 연구 방식이 있군요. 근데 그 오리지널 연구 방식도 댓글 많이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보여주는 패턴이긴 한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온라인 라이프의 시작이 DC 고정닉입니다. 그런 친구들의 확장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오리지널 컨텐츠가 아주 뛰어나다기보다 그런 레고 조립하듯이 밈 조립을 잘한다. 그 재주가 뛰어나다. 그래서 인터넷 밈에 익숙하고 예민한 젊은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저 형은 트렌드를 주도하는 사람이구나. 뭔가 우리 쪽이다. 그렇죠. 여러모로 민주주의에 어울리는 대표자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많이 주워다가 조합해서 메시지로 만들어내고 극우라서 그렇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민주주의자는 민주주의를 죽인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이해하는 쿨한 형 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침투의 레벨이 달라집니다. 그전까지 그런 어떤 소위 스피커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침투하던 레벨이 표면적이라면 이 친구는 심장 속으로 들어가는 수준의 너하고 나하고 같은 종류의 인간이야. 그런데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말을 재밌게 할 뿐이야. 라는 어떤 친근함. 이 연출이 먹혀들어가면서 순식간에 자기 추종자를 모으고 이미 유튜브로서는 생명이 끝난 상황에서 여전히 거대한 유튜브 내에서 육튜브라는 거대한 상징으로 이렇게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여전히 제사장 역할은 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헬머우스라는 채널을 시작할 때 저희한테 조언을 해줬던 MCN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초반에는 이 친구 저 친구를 타격을 하다가 이번에 육튜브나 한번 젖어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형 그거는 조금 더 채널 덩치를 키운 다음에 왜냐? 화력전을 할 수 있을 때 해보자 라고 했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대중의 피부 안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간 인물일 정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전문가들이 관찰했을 때 육튜브의 침투 수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안티패미적인 20대 남성 일부 계층이 아니고 굉장히 넓은 접연 대중 전반입니다. 대중 전반 깔려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초반에 잘못 건드렸을 때 집중포화를 맞고 채널 자체가 날라가버릴 수가 있다. 맞는 말씀이에요. 전략적으로 안 좋아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육튜브 혐오 컨텐츠 파는 나쁜 놈이야. 근데 몇 번 말들은 맞아. 맞습니다. 팬들이 다 이 자세예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중수 이상의 관여층이고요. 중년 이후에 분들이 특히 이걸 이해를 못하실 텐데 나쁜 소리라며 나쁜 놈이라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건 안 보셔서 그렇고요.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이 육튜브 같은 사람들이 만드는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세상만사 재밌는 것들을 막 보여주는 콘텐츠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의 분위기는요. 댓글로도 그렇고 실제로 게시물 올리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아무 상관없는 거 보여주다가 그러니까 문재인. 그렇죠. 얘기하면 다들 당연하다는 듯이 깝니다. 이거 되게 대중적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웃기긴 하잖아 라는 얘기가 2000년대 초반부터 어디에 대해서 계속 했었던 얘기냐면 일배에 대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거기 가면 웃긴 게 많아.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 친구의 핵심 성공 요인이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 표층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키는 그 발빠른 감각이 있는 거죠. 일태면 이게 일배 문화의 보편화 저류화로 인해서 생긴 X선비즘에 대한 소위 X선비즘이라고 하는데 오랜만에 나오는 열선비즘 다 이렇게 삐처리 돼버리겠죠? 그렇죠. 열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소위 열선비즘에 대한 혐오 더모 선비 열을 많이 내는 선비 격렬한 선비즘에 대한 격렬한 선비즘에 대한 혐오죠. 그러니까 엄지선비 엄지선비 강선비 강선비라는 거는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면 정치적 올바름 내지는 PC함 이런 거 이게 넓게 보면 어떤 진보적인 태도고 엄격함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최근에 어떤 일베 문화 보편화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구리다 이거죠. 인간적으로 별로야. 재미없다. 저도 열 번에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방송을 만들 때도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거 안 하려고 되게 애쓰면서 해요. 무슨 어떤 게 진보적 태도가 엄격함이랑 연결되고 엄격해져서 구려지는 거 있잖아. 그렇죠. 없는 말은 아니야. 다만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천둥벌거숭이가 되겠어. 이런 결론이랑 다르다는 거죠. 천둥벌거숭이로 가는 친구들이 그래서 그거에 딱 반대되게 행동하는 거죠. 가볍고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증물적이고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 이를테면 유흥에 집중하는 재미있고 웃기고 내가 신나는 거에 집중하는 그렇게 해서 그게 좋은 거다. 그게 더 나은 것이다. 예를 들면 그래서 에로틱한 콘텐츠들도 유튜브나 이런 얘기를 대화를 소송없이 하고 이런 콘텐츠도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많이 있어요. 그거는 정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문제가 없어요. 에로틱에 대해서는 근데 그게 곧 진보의 반대인 것처럼 이야기하라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이게 정치적인 아잉다 전반에서 엄격하거나 잘못을 안 하려고 스스로 조심하는 게 나쁜 거고 위선이다라는 방식이면 모든 젊은이들이 동의할 만하죠. 그래서 육티브는 바로 이런 격렬한 선비즘에 일침을 가하는 캐릭터로 본인은 정체화를 한 거죠. 그래서 나는 피시함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8.6 진보 정치인들의 위선을 비꼰다. 이 진보 정권의 내로남보를 공격한다. 페미니즘의 멍청함을 내가 공격한다. 이런 식의 자기화를 해서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전략은 사실 간단한데 자기가 상정한 피시함의 상징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피시함의 기준을 정해놨어요? 자기가 정해놔요. 왜냐하면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그리고 게다가 심지어 대부분은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을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피시함의 상징 중에서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거. 그렇죠. 특히 기괴한 대상을 뽑아냅니다. 뒤지면 나오거든요. 나오죠. 너무 많으니까. 그 수백만의 피시함 중에서 이상한 것만 뽑아가지고 허수아비 때리기를 겁나 잘합니다. 막갈라게 허수아비를 때려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내가 이겼어. 이렇게 선언을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아 그러면 잘하는 거는 허수아비를 꾸미는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허수아비를 뽑아내는 그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 거죠. 내가 정확하게 공격하기 쉬운 애를 뽑아내는 거. 그걸 굉장히 잘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제가 몇 가지 애를 뽑아났는데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섀도우 복싱을요. 네. 밭에 있는 허수아비랑 하면 좀 폼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말고 MMA 동호인들이 쓰는 그럴듯하게 생긴 옆으로 넓은 이런 마네킹이 있어요. 한 16만 원짜리 이거 봐. 그리고 돈 좀 쓰면 전통기능도 있어가지고 돌아둑하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요. 영화 옆문에 나오는 타격기 저 절권도 할 때 쓰는 그거요. 그거 직접 하면 팔 다 풀어줍니다. 그런 거에다가 눈도 그려놓고 입술도 좀 칠하고 진짜 사람처럼 보이게 해요. 움직이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때리면 똑같이 허수아비를 때린 건데 그렇죠. 그 허수아비에다가 눈코이 그리는 재주가 좋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막 배어. 그다음에 막 족장을 배웠다. 어떻게 말해. 이시도타리.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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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형 잘 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사를 해야 돼요. 광고를 듣고 왔어요. XSFM입니다. 원두유 품절이래. 그냥 마트에서 샀어. 두유가 두유집 뭘 그렇게 콩으로만 만들었는데 맛이 이럴 수 있는 거야? 응? 두유가 콩으로 만든 거야? 국산 콩만 담은 그는 원래 이만 원두유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 숱 좀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 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이번 주말은 헬마우스 코너입니다. 우리가 이 코너를 처음 시작하면서 살짝 헬마우스님이 이야기를 해주었던 모든 것의 시작 중 하나 가장 중요한 원류의 기법을 만나보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처음에 발렌타인데이를 가지고 온라인에서 자화자화하는 게 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일부 사람들이 발렌타인데이는 연인들끼리 초콜릿 주고받는 그런 어떤 상업적인 날이 아니야. 여러분 오늘은 말이죠.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거일입니다. 이건 우리는 엄숙하게 보내야 되는 거지. 이거 일본에서 들어오니 근본 없는 무슨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밈이 한동안 돌았습니다. 그게 뭐 아 결론만 얘기하면 놀리기 딱 좋아요. 정말 딱 좋잖아요. 뭘로 봐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아까 말한 그 엄지선비의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요. 강선비 대표적 사례. 예를 들어 특히나 이 구시를 많이 주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그 추신수 선수 데리고 와서 불고기 광고 시켰던 사람 누구예요. 석영덕 교수. 네. 그렇죠. 그 교수님의 논리 같은 것들 그걸 진보가 받아들인다. 그러면 딱 놀려야죠. 심지어 그분이 이걸 또 하셨습니다. 했겠죠. 엄지선비라고 하니까 이렇게 엄지공규처럼 엄지손가락만한 선비가 생각이 나네요. 큐티하는 선비가 돼버리는 것 같은데 그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이거랑 비교할 것 같으면 국뽕코인을 모이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말하자면 국뽕코인 중에서도 좀 너무 허약해 보이는 국뽕코인이에요. 까끗아가 약해 보이잖아. 아니 뭐 저렇게까지 뭐 아니 뭐 좀 초콜릿도 좀 먹을 수도 있지. 서로 좀 고백도 좀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건 어차피 주류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터넷 일부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할 수 있다. 이를테면 그겁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이라면 그것이 특정 회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짝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오버해서 밀었다.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다. 상업성이 너무 심각하다. 그런 식의 비평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안중근 의사의 사형선고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놀리기 딱 좋으니까 우리 저 응모가 딱 낚아채가지고 이런 너무 많이 나간 경우를 어디다가 얻느냐면 좀 전에 우리가 한참 얘기했듯이 물론 국뽕일 수는 있지만 일부에 한정돼 있고 그 정도는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중요합니다. 이 친구는 이게 한국의 반일정서의 상징이다. 이게 반일정서를 대표적으로 드러내주는 반일정서의 공허함을 대표적으로 드러내주는 사례다. 반일정서라는 게 이렇게 실제 내용도 없고 하나도 논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확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엉뚱하고 이렇게 얼마나 우스꽝스럽냐. 저는 정적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구린 프로파간다가 대략 어느 쪽에서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가장 바보 같은 걸 들고 와서 섀도우 복싱을 해요. 안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걸 가져다가 발렌타인데이는 안중근 의사 사형선거일이다. 라는 걸 가져다가 놀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놀리냐면 오늘은 안중근 의사의 서거일입니다. 사형선거일같이 무의미한 날에는 2월 14일을 안중근의 날로 만들자라던 조센징들이 오늘은 참 조용하네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다른 날. 그거 아시나요? 1911년 3월 7일은 일본 중의원들이 한일 합방을 사후 승인한 날이랍니다. 3월 8일은 일본군이 미얀마 수도인 양곤을 점령한 날입니다. 3월 9일은 도쿄 대공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네들 1년 내내 아무것도 하지마. 이 위선자들아. 그렇죠. 라고 말하는 것도 그냥 삐진 바보가 하는 말 같은데 그러면서 옆에 딱 카메라가 뒤로 가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용훈 교수를 모셨습니다. 이러면서 반일 종족주의 책을 팔. 그렇게 꼬여버려요. 지금 이런 전술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으로 놀리면서 점점 더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추종자들 세계에서는 한국의 반일 정수라는 게 이렇게 우스꽝스럽고 이렇게 내로남불이고 이렇게 자의적이다. 그래. 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어. 그렇죠. 그런 패턴에서 지난해에 있었던 반일 불문의 운동도 비웃을 수가 있는 거죠. 죽어도 안 되네. 이런 식으로 내로남불 위선론 이게 일비의 애들이 즐겨 사용하던 방식인데 너나 나나 다 더러워. 너는 평소에 얼마나 애국적으로 생각하고 사니? 너나 나나 똑같아. 근데 왜 너만 고상한 척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 거를 받아다가 이게 오히려 솔직한 거고 이게 사이다야.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작년 여름에 고민했을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뒤집어서 그때 얘기 못했던 걸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나는 일본 여행이 늘 너무 즐거워. 일본 사람들은 되게 친절하고 음식은 다 맛있고 좋은 물건들도 많고 덕질하기도 너무 좋아. 혹은 원래부터 일본 문화에 내가 관심이 많았어. 이런 분들도 있고 그냥 건담을 구경하고 싶어서 해도 일본에 갑니다. 혹은 나도 내가 평생 타봐도 도요타 렉서스 차가 진짜 좋아. 하이브리티 차는 일본 차가 되게 좋아. 내가 타봐서 알아. 그거랑 반일 감정이 공존할 수 없는 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해본 시민들은 많아요. 이때 누군가가 답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에는 분위기가 안 그랬으니까 답을 못했죠. 공존할 수 있어요. 좋은데 불멸할 수 있어요. 가고 싶은데 일부러 안 갈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얘기를 누군가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 위선자들아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최근에도 야 니네 그렇게 신나게 반일하더니 동물의 스푼 좋니? 그런 틈을 파고드는 게 극단적으로 나가면 이 친구가 최근에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했었던 폴파간다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노하고 일종의 공포를 느끼고 항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었는데 말하자면 그게 극단적으로 끌어오를 때는 돌출적으로 튕겨나가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전 세계가 금하고 있는 노예노동과 노예무역의 영역을 건드린 그렇죠. 심각한 성범죄인 건데 그런 사건이 낫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의사를 사람들한테 물으면 반대의 사과 안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한 어떤 반일 불매운동을 하다가도 엉뚱한 사람들이 튀어나오고 일본 대사관을 향해서 자동차를 돌진하는 민주주의란 그런 거예요. 네. 돌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어떤 분위기의 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걸 진정시키고 그걸 어떻게 설득하고 다시 정상 범위 안으로 데려오는 거는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상습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친구들은 뭐냐면 하필 그런 사람들만 잡아다가 다시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그러면 그 운동과 그 분노와 그 공포를 전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만드는 데 동원하는 겁니다. 대표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하여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대본에 짤이 하나 있는데요. 페이스북 게시물입니다. 김읍머 페이스북이 작년 9월 21일에 만든 서문인가봐요. 말 나온 김에 뭐가 더 슬픈 일인지 투표해보자 가 내용이에요. 그리고 선택지는 딱 두 개예요. 1번 그 해상 교통사고 세월호 참사를 얘기하는 거죠. 열심히 만든 단어네요. 밑에 두 번째 선택은 호롱이 괄호 열고 퓨마 괄호 사살 양쪽 모두를 다 비웃고 모두가 유선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의 사살 사건 이후에 그거에 대한 반성이나 슬픔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비웃고 동시에 세월호 참사도 비웃고 참사도 비웃고 잘 보시면 단어를 동원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저열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를 물론 여러 방식으로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세월호 참사를 해상 교통사고라고 표현하는 의도가 있는데 심지어 그렇게 표현하면 자기들이 욕을 먹는다라는 걸 밈화해서 직접 표현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그 해상 교통사고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이게 이 친구의 주특기고 다시 엔범방 사건으로 돌아가면 엔범방 사건 당시에 워낙 방에 참여한 범죄 가담자들이 많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성주의 운동단체에서 활동가들이 표집을 할 때 엔범방들이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그거를 단순 합산을 다 하면 연인원으로 치면 26만에서 27만 명 정도가 들어가 있었다. 연인원이란 겹침이 있죠. 그렇죠. 중복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물론 물론 활동가 단체에서는 정확하게 그걸 합친 숫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게 부풀려지면 튕겨나갔을 때는 일각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엔범방 사건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만들어진 일종의 선전물 중에 포터 중에 반성폭력 관련된 선전물 중에서 남성들 전반에 엔범방 사건에 대해서 너의 입장은 무엇이냐를 묻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 방에 참여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남성 문화 전반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것을 포르노를 공유하는 특유의 남성 문화가 있기 때문에 혼동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죠. 엔범방 사건같이 극단적이고 극악한 성범죄 일종의 노예범죄 하고 그거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신들도 가해자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시태그가 나 또한 가해자다라는 선언을 해달라라는 게시물이 돌았습니다. 이런 게시물을 저희가 지금 대본에서 보고 있어요. 남성들에게 엔범방 사건에 대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엔범방 사건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런 내용이 써 있고요. 해시태그가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아주 어려운 이슈인 것은 맞습니다. 이 당연한 게 왜 아주 어렵냐라고 되묻고 싶으시겠지만 노예자가 해소된 뒤에도 지금 미국의 인종차별이 끝나는 데는 앞으로 몇백 년이 더 걸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가장 당연한 차별일수록 가장 늦게 풀립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이런 문제인 거죠. 에로티시즘이나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성역 그리고 이것을 채워주기 위한 성문화의 시장이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는 상품 이런 것들이 유통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런 것이 존재하고 이런 것에 소비시층이 있다는 것도 맞는데 그게 인권의 영역을 얼마나 많이 침범했는지가 이 문제인데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생각하는 이야기가 아직은 나오질 않죠. 그렇죠. 일단 다급한 것부터 해결을 한다고요. 다급한 것부터 해결하려고 이렇게 센 메시지들이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또 비웃으러 달려간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이런 친구들이 끼어들기가 좋아지는데요. 굉장히 사안을 단순화를 시켜서 남성들 전반의 문화가 일종의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구호가 나오니까 그 구호를 카운터를 치는 걸로 이 N번방 이슈 전반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패러디한 게시물을 똑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디자인으로 남성들이 뭐 땡땡 N번방을 내가 봤냐 이 땡땡땡들아 땡땡땡들은 성매매 여성 이런 식의 표현이죠. 그렇죠. 26만 27만 이라는 숫자가 강조되니까 그걸 거꾸로 차용을 해가지고 한국의 성매매 규모가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너네들은 다 거기에 참여하는 여성이냐 이런 식으로 카운터를 날리는 이 게시물을 만들어서 이 게시물이 정말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래요? 전 처음 봅니다. 이거는 이 친구가 어떤 프로파간다를 작동시키는 기술인데요. 뭔가 억울함이 있는 경우에 아니 내가 M번방에 들어가서 그런 범죄 영상물을 본 사람도 아닌데 나는 그런 세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일본 AV 영상을 보는 거랑은 이건 전혀 레벨이 다른 문제고 엄청난 성범죄인데 거기다가 나를 갖다가 대면 난 좀 억울한데 라고 생각하는 어떤 남성들 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런 문제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는 되게 매력 있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분들의 내심은 뭐냐면 나도 반대해 나도 싫어하고 나도 이건 문제라고 생각해 근데 나한테 왜 입장을 물어? 아니 심지어 왜 나보고 가해자라고 그래? 나는 안 봤는데 이런 어떤 심리적인 기절을 건드리면서 거기에 언어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이 친구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심지어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어떤 사회적 이슈를 바로 갈라치기를 해서 이쪽 편과 저쪽 편을 가른 뒤에 어? 나는 너네 편이야 라고 서는 거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개중에 생각이 다양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세게 나 가해자 아니고 나는 상관없고 고만 떠들어라 여성단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 컨텐츠를 만들면서 여당과 중도진보 전체를 그렇죠 욕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 친구들한테 N번방 사태에서 중요한 거는 N번방의 범인이 누구고 그 가해 행위가 무엇이고가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이 숫자예요 여성단체에서 N번방에 참여한 남성을 20만보다 더 된다고 과대 표집을 했다 중복을 합산 표집으로 해서 과대 표집을 했다 이게 이 친구들한테는 N번방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인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거를 고리로 만들어가지고 허수아비를 창조해낼 수만 있으면 여성주의운동 내지는 N번방 사건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번방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아요 인간의 정치적 본능이 대저일화합니다마는 이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추적을 해본 결과 심지어 18대 국회 때는 국회의원실에서 비서로 잠깐 일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런 걸 알긴 알아요 온라인에서 글을 써서 사람을 선동하는 재주가 있는 친구들이 간혹 발탁이 됩니다 국회에 그래서 들어간 사람들 저도 덜 알아요 아주 공교롭게도 아주 공교롭게도 그 의원실이 어딘지가 중요한데 마포 의뢰 마포 의뢰 18대 마포 의뢰에서 국회의원을 하셨고요 현재는 역시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신 네 호리존탈 버티칼 연구소 그렇죠 그렇죠 4대 천왕 중에 1원이신 드래곤스톤 의원님 드래곤스톤 의원님이 18대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억투버를 발탁을 해가지고 어디에 써먹으셨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강용석은 용변님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용변님께서 틀릴만이 아니죠 변호사니까요 원래 그렇게 뭐 애칭입니다 애칭 그렇게 부르잖아요 용변 용변 용변님께서 그 당시 18대 때 박원순 시장을 공격을 하실 때 동원하셨던 게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병역 비리다 다시 기억해 보시면 청취자 여러분 성적인 발언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결국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정치인 강용석의 커리어는 박원순 건드렸다 끝났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종료 판결을 받았는데 심지어 지가 끝났다는 게 문제죠 거기서 박원순 시장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가 나와가지고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고 이게 병역 비리가 아닐 경우에 내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게 박원순 특유의 디펜스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강물이 떠내려오니까 지금 잘 기억들 못하실 텐데 강용석이 제일 처음 떠내려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맞아요 건물이 아니어가지고 잘 기억을 못하시는 거지만 이게 오세훈 시장이 너무 커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죠 최초 희생양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음모론으로 공격을 할 때 그때 이 양반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오프라인으로 행동대장 역할을 했는데 아 음모가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나름 족보가 로얄이네요 굉장합니다 그 가짜뉴스 개에서는 굉장히 고전에 속하는 박주신 병역비라고 통신되는 굉장히 올드한 시절부터 굉장히 올드한 시절부터 활동을 해오신 영웅문으로 치면 초반부터 나오신 황약사 선생쯤 되는 거죠 동사다 동사 그분이 그래서 초반에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냐면 피켓을 들고 서울시청 앞에 서 있는 거 이런 거 잘하셨어요 병역비리 밝혀라 이런 거 하시고 그럼 잠깐만 나이가 좀 있네요 생각보다 연식이 좀 있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짜뉴스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형 취급을 받는 그래서 그 당시에 강용석 의원님께서는 당시 의원님께서는 소위 쾌삭방을 걸었다가 쾌삭방을 쾌삭방을 망하셨죠 고전게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반짝반짝 개방신을 당하고 패배를 했는데 요즘 게임 있잖아요 게임 열심히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누가 내 기지에 침범했다고 혼자 죽었어요 딱히 보고 있으면 좋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죽었네 난 내가 할 거 하잖아요 경험치에 도움도 안 돼 별로 바보하냐 아이템도 안 놓고 갔어 그래서 근데 이분이 그때 국회의원직을 걸었는데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직은 함부로 사퇴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백이 좀 생겼어요 그 공백 시기에 당시 맹활약을 했던 응머를 특별 발탁을 해가지고 비서로 그렇군요 사퇴하지 않은 사퇴의원실에서 사퇴하지 않은 의원실에 비서를 지낸 그 경력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극단적인 혐오 표현이나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 유튜브에서도 영구정지 처분을 받으셨고 그 이전부터 사실 일배의 의혹은 짓게 있었지만 증거들이 속소 심지어 천안함 희생자들을 비하한다든지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비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온갖 종류의 비하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게 참 대표적이죠 천안함 희생장병들의 사고 원인이 나오면 이 사람들의 죽음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올라가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저는 현대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군인들에 대해서 게다가 이 친구는 문제가 뭐였냐면 소위 일배의 구원자라고 불렸을 정도니까 소위 극우적인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 하필이면 천안함을 건드린 거죠 하필이면 천안함 전문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하는 바람에 소위 안보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서도 버려지면서 완전히 온라인에서는 일종의 볼드모트가 됩니다 이 친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이 친구를 이야기하면 혼나고 심지어 그런 식의 지위로 격화가 된 상태지만 그렇죠 여전히 돈 맛을 못 입고 계속 원인? 계속 유튜브로 복귀를 시도하고 페이스북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혐오 콘텐츠를 만들면서 우파코인을 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젊은 우파코인 터리범들한테 스타일이나 콘텐츠 면에서 하나의 전범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이 친구의 유튜브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의 페이스북을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면 바로 유튜브 채널들을 한번 순회를 합니다 얘가 뭐라고 했으니까 이걸 받아다가 분명히 콘텐츠를 만든 놈이 있겠구나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전범으로 저도 삼고 있는 여기서도 우라까이가 있군요 그렇죠 다시 말씀해 주신 대로면 극호사단의 주필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극호사단의 김대중 조선일보 김대중 윽투비였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나머지 마지막 주인공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보죠 헬마스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땅이에요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고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 콕 집어 콕 고객도 업체도 늘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당신의 스트레스를 나누려 노력하겠다는 거죠 02-2120-2337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금지의 의사소통 의사소통을 짧게 진행을 하고요 선거 기간 동안에 메일 주신 여러분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씨께서요 이분이 강서구에 사시나 봐요 서울 네 선거 방송의 지난 6년간의 주인공들 중 하나 백철 후보의 사진을 직접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선거 전날까지 혼자 선거운동 하셨고 트럭 뒤에서 거대 정당이 아닌 본인에게 인정 있는 시민들의 지지를 요청하셨는데 어제 떨어지셨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까치산역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선거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인정 없는 시민들에게 실망했습니다 과로 반복 과로 제가 아는데요 지난번 지선 지지난번 지선 때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시간에 쫓기던 중이고 왠지 대놓고 사진을 찍기가 어려워 사진은 찍지 못했지만 저희 지역의 연쇄 출마자이신 백철 후보님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네 이은희 씨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참 인상적이에요 지금 사진을 본인이 직접 찍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냥 군청색의 1.5톤 트럭에 백철 후보가 혼자 서 있습니다 이게 안전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뒤에 발을 잡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보통의 유세 차량이 아니고 그냥 작은 트럭이에요 거기에 본인 공보 포스터가 몇 개 붙어있고요 그게 끝입니다 전 이게 진짜 인상적인 것 같아요 매번 선거에 나오고 있으면서 떨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선거에 나올 때마다 제대로 된 공약도 내놓지 않고 네 떨어질 때마다 유권자들을 원망하고 다음 선거에 또 나오고 로또가 처음 나왔을 때 극단적인 선택이 더러 나왔습니다 네 어떤 경우냐면 로또를 수천만 원어치를 사고 다 안 된 거예요 혹은 만 원짜리가 됐을지도 몰라 5천 원짜리가 그리고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더러워 계셨어요 네 어떤 투자가 루틴이 틀렸는데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인간은 종종 그런 선택을 합니다 네 임진아씨께서요 일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본에 계신군요 일본은 지난주 긴급조치령이 떨어졌지만 현실에서 달라진 건 거의 없고요 어딜 가나 사람은 많고 이분은 참고로 4월 15일쯤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지난주인데 마스크조차 안 쓴 사람도 꽤 있답니다 마스크는 아마도 구할 수가 없어서 못 쓴 것이 아닌가 싶긴 해요 이게 참 웃을 일이 아니고 슬픈 얘기인데 지금 그 국가에서 나눠준 마스크 있잖아요 한 집에 두 개씩만 나눠줘가지고 또 욕먹은 거 퀄리티가 그렇게 나쁘다고 벌레가 나오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면 마스크인데 너무 작은 거예요 소두한테도 작은 네 아베 총리가 쓴 거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입 끝에서 코끝을 살짝 가리고 있어요 그렇죠 코팩이라고 부르잖한 사람들이 저는 약간 악의적 합성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니라는 게 대충격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1월 말에 저와 아이가 독감을 걸리면서 마스크를 급하게 좀 사뒀었는데 그 마스크와 남편 내 회사에서 제공해준 마스크 과로 그나마도 한일 교류가 완전히 끊기기 전 한국에서 배송받은 과로 로 버티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끝이 날 것 같아 불안하네요 아이 유치원은 자율 등원이란 이름으로 지속되고 있어요 몇몇 문 닫은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일본도 작년 10월부터 유치원 국가 지원이 돼서 거의 공짜가 됐는데 일부 사립 유치원이나 영어 유치원, 특수 유치원은 지원이 안 돼서 문을 닫게 되면 운영비에 문제가 생기겠죠 안내 메일에는 가능한 5월 6일까지 집에 보호자가 있는 경우 등원을 피해달라고 하지만 수업료는 다 내야 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아이 때문에 한국에 가고픈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아직 만 3세인 아이를 데리고 두 주간의 격리를 감당할 자신도 없고 다시 언제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니 섣불리 나갈 수가 없네요 남편 혼자 두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맨 마지막 문장이지만 그래도 남편은 걱정해주세요 저도 참 동압한 생각이 듭니다 이래저래 고민만 늘고 생각은 많은데 해답은 없는 요즘입니다 이게 국제시간에 제가 말할 기회가 없어서 그랬는데 한국을 벗어나면 한국은 지금 과잉 생산 초과잉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냥 이제 수출해도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국가 비상 상황이 겁나니까 마스크 원조하지 마라 마스크 수출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마스크는 척박한탕에서 겨우겨우 나는 구황작물이 아니에요 이제 시스템을 돌리면은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지고 만드는 물건입니다 근데 다만 다른 나라들이 그 정도 시설을 못 갖췄을 뿐이니까 지금은 수출하면 됩니다 원조해도 되고요 왜냐하면 더더욱이 지금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는 지금 달러와 금을 빼면 실제 돈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마스크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우리의 과거가 얼마 전에 지금 다른 나라로 원조가 갈 이탈리아로 갈 거였나요? 100만 개 정도의 마스크가 케냐를 경유했는데 이게 나이로비에서 배달 사고가 난 거예요 어쩌지요? 없는데? 이러면서 사라진 거예요? 큰 돈이 된다는 증거네요 이런 일이 또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일본 시민들에 대한 원조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만에서 일부 지금 들어온 물량들이 있다는데 그게 선물로 받으신 건지 수출이 된 건지 잘 모르는데 대만 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먹었다고 하죠 대만에서 배급된 마스크에 비해서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사실 저도 놀랐어요 사서 쓴 것만 쓰다가 공적 마스크 처음 써보고 퀄리티 왜 이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충격받았거든요 이런 것을 일본 시민들한테 한번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어디 주지사였죠?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에서 원조 물품 받아갔다가 트럼프한테 먹었잖아요 사모님이 한국 계시고 화가신가 예술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호건, 성의 호건이었어요 호건 주지사 아내님이 이미 한국과 관련된 교류의 선봉장 같은 역할을 하던 분이에요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태국에서 치앙마에서 송승은씨가요 태국은 자국민 외국인 모두 치료를 자비로 해야 된다네요 왜냐하면 그전에 송승은씨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을 때 코로나19 관련된 검사와 음압병상에 들어가는 치료비 이걸 다 자비로 해야 된대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알아봤거든요 여전히 그런가 봐요 통계적 수치로는 전혀 안 심각해 보이는데 정부 정책은 거의 막장으로 다가가는 듯한 상황입니다 드디어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가 발표됐습니다 대부분의 상점도 문을 닫았고요 식당도 테이크아웃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요즘 40도 가까운 더운 날씨인데 선풍기가 고장나도 새로 살 수 없네요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 없는 듯합니다 애들 학교 계약 때 입국 안 될까봐 학교 안 갔는데 뒤도 보지 말고 갈걸 하는 후회가 있지만 여전히 마지막 졸업시험 앞둔 큰애 때문에 더 기다려봐야 하네요 외국인 입국금지로 만일 그나마 하나 남아있는 방콕발 대한항공의 항공편마저 사라지면 과로 올 때 빈 비행기로 와야 하니까요 과로 방콕과 치앙마이에 있는 교민들이 우울해질 듯합니다 지금도 이미 방콕 가려면 쉬운 일이 아닌 게 돼버렸는데 말이죠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과 관련된 외신 많이 나오는 뉴스들 중에 안 나오는 게 되게 많은데 제가 주목하고 있었던 뉴스가 두 개 정도 있었어요 하나는 자가격리 키트 사진을 보신 분들은 더러 있으실 거예요 소셜에서 근데 그 자가격리 키트들은 라면도 있고 간식도 있고 젤리 같은 것도 있고 그냥 돌려먹는 밥도 있고 먹고 살기 좋은 것들이 있고 그 외에는 지자체에 따라 다른데 혼자 하는 보드게임 색칠놀이 그리고 식물 키우기 키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컬러링봉은 저도 본 것 같네요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주요 복지사항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게 티가 나는 거죠 이거 사실 되게 충격적인 일인데 코팩 두 장 주는 나라랑 비교해 보라고요 그렇죠 4인 가정에 이게 되게 충격적인 일인데 이게 외신에서만 나오고 한국에서는 많이 안 나와요 이게 소개가 안 돼요 한국 상황이 그거하고 또 하나는 자국민을 거의 다 지금 데리고 오고 있죠 한국 정부가 오겠다고 하고 올 상황이 되는 교민들을 데리고 오고 있죠 그게 안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공항에서 검사를 해서 발열이 심하거나 확진이 돼요 확진이 되든 안 되든 일단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인천공항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교민들은 루틴이 모든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반대로 알 수 있느냐 어쩌다가 도망간 분들 있죠 뉴스에 바로바로 나오죠 뉴스에 바로바로 뜨죠 뉴스에 두 건 도망간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걸 읽으면서 혀를 끌끌 차죠 반대입니다 하루에 그것밖에 안 나왔어?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거의 전술을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현재 사회면의 강력범죄가 가끔 나오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치안이 좋다는 뜻입니다 뉴스 해석하는 방법은 그렇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민을 받으려면 거기서 비행기가 떠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와야죠 하지만 비행기는 이제 거의 다 민영화됐죠 시장 논리가 안 맞으면 비행기를 못 띄웁니다 무슨 소리? 채워서 나갈 수 없으면 안 띄워요 그래서 한국이 생각한 방식은 검사 키트죠 교민을 받고 검사 키트를 주죠 그러면 해당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라도 교민들을 보내줍니다 이게 왜 안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왜 대서특필이 안 되죠? 지금 많은 교민들이 오실 수 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아무튼 송승훈 씨 사연 보고 생각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초기에 2월쯤에 우한에서 돌아오셨던 교민들 천안에 가셨을 때 그분들 인터뷰를 직접 따는 거는 큰 실례고 무리니까 서신 인터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국가가 포기하지 않고 등 뒤에 있다라는 걸 느꼈다라는 점인데요 그 점에 있어서 지난 세월호 6주기 때 대통령의 코멘트가 적절해 보였습니다 이건 세월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남기고 간 유산이다 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됐고 다 싫은 사람들을 찾아서 내일 이 시간에 헬마우스 코너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규 PD하고 윤세민 에디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T.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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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W.K